태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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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는 자유가 뭐니? 나 혼자서 왜 이렇게 자유가 되겠지? 나 지금 지금 캐스팅 디렉터가 인터뷰할 때 내가 인터뷰할 때 뭐 생각해? 오케이 영화는 나에게 감수성이 통하는 가상의 세계야 그래서 배우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 지금 기초에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swag 재밌게 만나요 아하하하 존경 존경 동룹 존경 이소